인격이 분열됐구나 주인공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정신이 미쳐가고 있는거지 이 지랄 언제 멈춰야 이거? 됐나? 문 반대쪽에 뭐 있다고? 아 가로막고 있다고? 세이브하자고? 그래? 분열체 이름이 클라렌스가 됐다고? 도서관 저장고 컴퓨터 센트럴? 저장고부터 가보자 음... 아머리? 무기가 있다는 얘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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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발뒤에 수학 교실하는 느낌이지? 왠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리로 갔네 1에서는 괴물을 죽일 수 있었지만 2에서는 안된대요 2에서는 옆 호지를 할 수 없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기어서 지나가야 되나? 어 아 저 위로 올라가 계란을 쌓는 거지 앗자 학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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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아 네 야모 히님께서 야모 히이시비님께서 1개 구독 고마워요 첫번째 구독 감사합니다 신기부도 고마워요 올라가는건가 뭐지 외계인의 인격인가 내 인격이 아니라 원숭이라 그러는걸 봐서는 뭔가 이걸 쓰라고? 이거 안집어지는데 난 이 밑으로 지나가볼까 어 저 위로 지나가는거 같은데 피지컬로 그냥 위로 넘어가는거 아냐? 그래서 그냥 흐쯔 아 으 두개 뭐야 두 개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놔볼까? 뼈 좀 연사 계실까요? 깜짝 놀랍 오우 오우 예 좋아쓰 리차드 에미니스 박사 감염이 통제되었을 때의 이론적 효과 상위계급을 대표하여 프레스크 감독관이 요청한 보고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그의 연구에서 헤도가 라프레스크는 바이러스가 숙주의 운동신경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예측하였음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든 숙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 목적을 위해 바이러스가 숙주의 감각기관을 장악한다 아 지금 내 다른 인격이 바이러스구나 이러한 정신의 분열이 일어난 경우 각 인격 인격?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 인격이라는게 외계인이나 고대인의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전승된 기억이라는거지 초자연적인 그런 더 큰거서 일부라고? 오버마인드인가? 누가 두고 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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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맞지 않군요 나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로들은 내가 다음이란 첫번째 입니다 또한의 증가 코로나19 유영향이 이게 정말 원했지만 우리는 그하다고 정신하려고 하자 우리가 죽을 수는 것은 이 증가한다면 개 시끄럽네 진짜 응?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올라가면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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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어 야 나 어 잠깐만 잠깐만 빨리 뭔가 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어 어 야 나 죽겠다 자자자자 다시 다시 어 어 방독면 아 응 어 어 응 진짜 방독면 쓴거같은 이걸 터트리는건가? 아니면 이거를 내린채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냥 딴데 가는건가? 잠시 생각해보자 내 들어온길이고 여기서 뭔가 더이상 가져갈건 없는거 같은데? 전원스위치 별의미없는거같은데? 나가자 여기 저장고에서 볼일은 다 뭔거같애 여기 뭔가 퍼즐이 있는거같진 않아요 좋아 날가자고 호잇 오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뭐야 저거 아이씨 뭔데 저거 아이씨 아 뭔데 씨 깜짝이야 아 놀래요 아 진짜 뭔데 아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뭔데 아 개놀랬네 진짜 증신병자라고? 열리지 않아 네 나만의 상자 감사합니다 고무 타는 냄새 안에 무슨 배전반 같은 거 있고 불타는 드럼통이 두 개가 있고 발전기 엔진 이걸 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걸 두들기면 되지 않을까 톱으로는 안 되고요 어 뭔가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면 열릴 것 같은데 이거는 자물쇠가 헐거워 보인다 자물쇠가 헐거워 보인다 음 이것도 아니고 뭔가 둔기 같은 게 필요해 아니면 이걸로 둔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는 것은 아직 여기 오는 데가 아닌가 딴 데부터 가야겠지 상상도 못한 방법이라구 아이쿠가 헐거워 보인다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어흑 증기 압력 정보 수동으로 전환하기 45번에서 51번이 수동이 됐구요 증기 압력 조작 일단 가보자 가서 한번 본 다음에 서순을 지켜야 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에 있다고? 흠 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문의 세이브를 안하면 불편해지는 병에 걸린거야? 사람 있다 이게 에미니스 박사인가? 죽었네 응 뭐야 응 뭐야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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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숨으면 봐줄지도 몰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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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으로 숨어 숨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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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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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띰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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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패턴이 있어. 자 여기서 나오고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온다. 여기가 답인가? 내가 있는데서 나오나봐. 그러면은 흔들릴때 이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도. 흔들릴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 벽도 부숴야되 여기. 여기도 부숴야되 여기. 위로가서 피해주고. 천장도 뚫어야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피해. 다시. 여기서. 대기타다가. 나올 때쯤에. 자 이쪽으로.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내리는건가? 알았다. 여기서 나오게 유도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유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전기를. 때리면. 야하하하. 이 녀석. 괴로워하는군. 좋아. 이 손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게 세이브야. 이거 누르면 세이브 되는거에요. 이게. 이게 세이브 된거야. 현재 타임 왔다고. 근데 여기서 얻은게 뭐지? 난 무엇을 얻었지? 손? 손을 얻은거 같은데? 손. 손을 얻었다. 딴데가야겠다. 딴데가자. 이건 어떻게 얻은거지? 딴데가자. 이렇게만들었다. 아네 정기구이님 감사합니다. 아아 아까 그 빤스맨. 가바리맨 있는대로 다시 돌아가야되나? 가고 싶지 않은데? 아 미친새끼 그거. 문이 잠겨있다 가스 유출을 끄라고 이거 아닌가 내가 뭘 빠뜨렸지 여긴 이제 못들어가지 않아요? 손으로 한번 써볼까? 다시 못들어가네? 아 컴퓨터 열기? 아까 닫기로 돼있었지 이제 열기로 돼있는데 아 네 갱복치님께서 4개월 구독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갱복치님께서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건가? 가기전에 뭔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을지 몰라 아 민머리 대머리 부르신 분이에요? 아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잖아 음 시체 발견 괴물 조심해 괴물 돌아다니 으아 아 반가워 아 딱히 가져갈 건 없는 것 같은데? 7번방이나 2번방 가볼까? 저 가운데 저 화이트보드 게시판 한번 보고 가자 나 왜 기어다니냐고? 응신하는 중이야 지금 저 어반 어베이전 껴가지고 앉아있을 때 속이 늘어나거든요 여긴 어디야 아 통로인가? 어디부터 가야되지? 노트 아 쇼컷이라고? 여기가 아까 내가 왔던 곳 빤스맨 나왔던 곳 같은데? 빤스맨 빤스맨 나온 그 방 아니야? 여기? 그 방 같은데? 유리 뒤쪽으로 종이 몇 장이 끼어져있다고?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걸 깨야겠지 뭘로 뭘로 깨지? 망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리를 깨고 빼야겠지 아니면 도라이버 같은 걸로 해체하거나 도 전과제인가봐 이상한 유물 얘가 도전과제인가봐 짱돌이 있어요? 이케 찬란한 과거, 약동하는 미래 현재 아르카익이라 알려진 본 기관은 밀라노의 귀족인 프란체스코 멜치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빈치의 공학자 품 그들의 비밀 다빈치의 제자? 멜치? 아르카익이라는 비밀 조직이 여기서 무슨 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의 그런 오컬트적인 그런 집단인가 보네요 203개의 지부와 3만명의 구성원? 동월 같은건가보다 실제로 있는 단체인가? 2아트 동월이라고 아 이거 빤스맨 나올 때 됐는데 이거? 느낌 안좋은데? 빤스맨 각인데? 빤스맨 좋아 새로운 곳이야 괴물은 없겠지? 컴퓨터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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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다 아니 뭐라는거야 조용히 해봐 나 퍼즐 풀어야돼 툭 쳐가지고 고장난 케이블 고장난 케이블 오 여기 뭔가 힌트가 있구나 어 서버 설치방법 부팅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저 친구의 말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맙시다 헤로카드? 여기서 어떤 장치를 작동시키는건가? 또 다른 놈이야? 신트 줬다고? 톱 주면 보안통과할 자신의 손을 준다고? 어 그래요? 근데 저는 아 아 아 아 음 이게 서버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인가 슬롯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뭐 넣는건가 보다 옆에 기기를 제어는 슬롯에 카드가 꽂혀있어야 됩니다 카드부터 찾아야겠지 님들 근데 이거 번역해주신 분 욕하지 마세요 이분이 혼자서 이거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폰트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분이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글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즐길 수가 있는건데 고마워해야지 혼자서 하신거에요 혼자서 혼자서 하신거에요 혼자서 배전반 흠 흠 서랍 어 아 저기있는걸 빼서 저기다 꽂는건가 흠 느낌이 그래 서랍 서랍에 아무것도 없네 서랍에 아무것도 없네 흠 이거는 그나마 이게 멀쩡해보이는데 망가졌다고? 뭐야 그럼 멀쩡한 카드가 어 뭐야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타버렸다 그랬는데 어딘가에 숨겨져있나 이것도 아니래 망가져서 쓸모가 없다 자 다른곳으로 와보자 흠 서버실인가? 이걸 부수는게 아닐까? 야 짱돌 가져와 짱돌 없네? 어 흠 흠 흠 흠 정말 네 좋다면 나 좀 말할 Spaß 12 되기가 11시 아 right 아 오 oven 이리와! 여기있어! 그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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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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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로 지나가면 들어갈게요 저 괴물이라 눈이 침침해서 잘 안보여 저 꼬춘가? 세이브 세이브 붙어 아 여기있다 올바른 올바른거있다 설마 일로 들어오진 않겠지?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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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ㅋㅋㅋㅋㅋ 아씨 아 대단한분 있니 저거 어? 어 나의 상상을 나 지금 소리 듣고 온거야? gut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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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굴막하고 가드비앙 시켜내려 근데 나 왜 안죽지? 아 죽었다 죽는데 꽤 오래 걸리네 괜찮아 이제 알았어 빨리 볼일만 보고 나가자 gradu다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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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장만 넘치는 부분같아.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고. 여길 나가란 얘긴가? 노트? 3061 의무실로 가는 분.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쟤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만지기 전에? 괴물을 가두자. 조용히 해. 저기 가두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간단한 걸 몰랐을까? 가두는 거지. 들어갔을 때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가다버리는 거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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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서순이 뭐였더라? 필요 해로우카드. 부팅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게 뭐지? 이게 서순이 아닌가? 어?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부팅이 뭐지? 부팅이 뭐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거든요? 다시. 회로 설치. 디스크 정보 설치. 하드웨어 설정기. 이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모장 놔주세요. 간모장 놔주세요. 간모장 놔주세요. 간모장 놔주세요. 파관물을 넣어서 간모장 놔주세요. 캄모장 놔주세요. 조강댓쳐가 좋더라. 간모장 놔주세요. 디스크 정보 설치 이거는 그냥 리스트인데 이걸로 뭘 어쩌란 얘기지? 잠깐만 기본 프로그램? 가로를 보라고요? 3 5 4? 3 5 3개 5개 4개? 야씨 내 난독증이라는 말도 들어도 기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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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는 알겠어 저게 3번 5번 4번이 아니라 개수라는 건 이제 알겠거든 근데 이거를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개수를 어떻게 넣으라는 거지 3개를 넣으라는 얘기가 부팅은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웨어 설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피로 회로 카드 3개가 안 들어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잖아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카드가 3개인가 그럼 카드가 2개밖에 없는데 어디 하나 더 있는 건가 카드는 일단 제대로 된 건 이거 2개뚜네요 그리고 이걸 꺼낼 수가 없거든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헤 어여 상체온 초록색이 인터페이스 관련이라고 한다면 초록색 어어 쓰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아! 으으! 아아아아아! 뀨! 아아아아! 초록색 근데 왜 초록색이 윈터페이스지? 그런 단서가 없는데? 회로 설치 인터페이스 뒤에 색으로 나온다고요? 뒷방이? 아 그래 녹색이 인터페이스고 네트워크 부트 파란색이 네트워크야? 지금 네트워크가 없는데? 아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얘긴가? 줄여가지고 아 네트워크 그거를 만들라는 얘긴가? 아닌가? 파란 카드를 만들라는 얘기야? 파란 카드를 만들라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5개를 넣고 최신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시켜서 5개만 넣으면 되는 거지 5개만 넣으면 receiv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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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캡처가 왜 안 되지? 안녕. 이거 완전 고향만두 만들기 게임 아니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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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3061번 문으로 가면 되겠지. 아. 세이브하고 하자. 사실 우리는 돌 속에 금 아닐까. 어느 미친 광부가 고교행으로 자극을 주고 있는 거라면. 아. 네. 돌 속에 금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3061번이 어디지? 일로 와볼까? 아 이거 빤스맨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긴가? 참고로 이번작에서는 그거 못해요 그거 뭐지? 괴물을 잡을 수가 없어 괴물을 잡을 수가 없어 괴물을 잡을 수 없어 한번을 잡고 뛰어 침 요니언 인퍼머리? 시점이 낮은거는 제가 기어다녀서 그래요 오우 새로운 공간이야 괴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화장실 어째 컴퓨터 소리 나는데? 변기다 기회수대 TV? 건너편에 뭔가 수술실 같은게 있는데 인간표본 새표본을 3이프에 다시 시도하세요 뭐야 내가 인간이 아니야? 대상의 병증이 심각한 의료방과 연락하세요 내 인간이 아니라고? 컴퓨터 잠겨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열고 싶은데 열고 싶은데 확실하게 흐흐흐흐흐흐흐흑 깃끗 흐흐흐흐흐흐흑 폴아웃인가? 냉동을 시켜놓는다는 얘기죠 그 맛이 간 애들을 냉동시켜서 보존한다 아까 볼 때 봤을 때 를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물론 넌 더 높은 규모에 의해 아, 깜짝이야! 자신을 말하는 거, 제 마지막은 회복을 부천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그 문의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몽의 조각들은 우리는 어떻게 작업하지 않으냐 혹은 어떻게 작업하지 않으냐 저는, 그의 어떤 일은 저는, 나는, 남자를 너무 가까이 가진 사람을 봤어요 물론, 수는 모르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지 도나마나 빤스맨이 됐겠지 야 너도 갇혀있냐? 잠깐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치킨 먹고 왔는데 갑분찌님 감사합니다 표준 약품 실험네요 심펜지 심펜지를 약물 실험을 했나보네 마약 아니야? 이거 LSD?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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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금 내 기억을 주작하는건가 쟤가? 의학기사들 여길 지나가는거 같은데 나중에 오는덴가? 손? 음 천장에 길이 있나 보자 없구요 지금 오는덴가 아닌거 같은데? 아까 그 빤스맨이 자기 팔 준다 그랬던거 같은데? 다른 팔을 찾아야되나봐 손사진이요? 한번 보자 엑스선 사진에 이상한 반점들이 보인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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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기 먼저 오는데 아닌거 같애 이 양동이는 더더욱 아닐거고 일단 딴 데부터 가서 이 팔을 가지러 가자 여기 서순이 맞는게 아닐까 책상에 뭐 있다고요? 이건 세이브 이건 컴퓨터 이건 세이브 여기 서순이 맞는게 아닐까 종이 양동이? 빤쓰는 방이 고깃덩이요? 그거 안집어지던데 이건가 뭔가 이것들을 쌓아가지고 어디론가 가는가 근데 뭔가 물건들을 쌓아서 올라갈만큼 높은데는 없거든요 여기 딴 데부터 가볼게 여기 아닌거 같애 답답합完 방같이 아쉽지 아쉽 아쉽지 아쉽지 인도님 실례지만 머리카락은 어디 두고 오셨나요 아이 4 여기는 전에 왔던 거긴데, 팔 가질러 왔던데, 그럼 이리로 가볼까? 왜 쭈그려서 다니냐고? 빻으면 돌아다니거든요. 스토리지 가볼까? 갔던 거 같은데? 여기도 아까 왔었고, 어? 뭐야. 아, 여기 아까 빤스맨 나온 데가 여기구나. 아, 네. 오븐의 고양이가님 1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븐의 고양이가님께서 1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스토리지 아까 갔었는데, 아까 갔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맞아요, 여기 왔었잖아. 제, 제 팔을 잘랄까? 아니네? 아니, 거미 있네, 여기. 거미. 일단 여기서 볼 일은 끝난 거 같아요. 빤스맨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보니까 지금 로밍이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막 다니면 될 듯? 허, 어디 보자. 아, 네. 대동강이, 감사합니다. 자, 봐봐. 일단 이 가운데가 내가 나온 데고, 체인징 룸. 저 빨간색은, 여기는 아까 왔던 저장고고. 8번, 6번. 여기가 거기네. 그, 벌레 있던데. 징지벌 있던데고. 1, 2, 3. 1, 2, 3. 다 가보지 않았나? 다시 가볼까? 다시 가보자. 19요? 알았어. 오늘, 6회가 19거든요. 여기는 아까, 그 친구 가뒀는 데잖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깃덩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 방에서 해결하는 거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가보고 여기 못지나가고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밖에 없어 맞아 여기 밖에 없어 맞아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 뭐해야 돼 알콜로 손을 씻어볼까 알코올 먹어봐 한 모금? 아니 무슨 의류 알코올을 먹어 뇌 속 망상이 뭐라 그랬죠 아까? 열어줘 보는 거라고요? 아까 뇌 속 망상이 못 시켰지 나한테? 뇌뇌망상우 뇌뇌망상우 숙제요? 아아 아 아 아 아 걔 아 나 걔 쌩깠는데 아 아 걔 너무 투머치토커라 나 말 신경 안 썼거든요 아 중요한 말 해주는구나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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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얘 아니야? 이거 열어보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얼리라고? 뭐 해야되나? 아 아닌데? 아니 저기는 냉동실이 아니라 그냥 서버실 같은 거라 얼리는 용도는 아니야 아 그럼 뭐지 뭘까 뭘 빠뜨렸지 힌트 한 번만 주실래요? 술 기운으로 문 푸시는 거라고? 술 기운으로 문 푸시는 거라고? 저 저 한 번만 알려주세요 힌트 하나만 여긴가 힌트 하나만 여긴가 아까 6,000번 6,031번 방 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방인가? 뭐야 뭐야 깜짝거리는 소리 눈, 눈도 있어야 돼? 눈? 눈! 눈 눈 내놔 얘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누구한테 눈을 가져가야 되지? 내, 내 눈을 뽑으라고? 목을 가져가라고? 그러게 숟가락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 문은 안 열리는 걸까 저 문도 좀 열고 싶은데 시체 들고 가자고? 아, 집어지지가 않던데 아까 보니까 젓가락으로 빼라고 아니면은 다시 열어야 되나? 거기서? 도서관 문 왼쪽 아래 바닥을 드러내서 뜯어내면 전선을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말고 있긴 하나 도서관 문 왼쪽 아래 젓가락으로 일어낸 도서관 문 왼쪽 아래? 도서관 문 왼쪽 아래? 그래 맞아 의료실 다시 가보자 의료실 잠깐만 여기 아니지 막막 눈 눈을 뽑을 수 있는 그런거 눈알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힐팩이야 아이씨 장착한거라고?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하는데? 설마 내 관찰력과 시야가 또 천천히 찾아보자 어딘가 있겠지 케비넷 어떻게 열냐고 그러게 이거 어떻게 열지? 불을 꺼볼까? 자 불을 끄고 밴드 관련된 글 다시 읽어보자구요? 그런 글이 있었나? 의무실에 극좋은 감실로 가는 물이 잠겨져 있다 도서실로 향하는 문은 손바닥과 홍채 인식기로 잠겨져 있다 일단 지금 필요한거는 일단 지금 필요한거는 이 문을 여는 방법과 그리고 눈알 밴드를 차보라구요? 지금 차고 있는거 아니에요? 자 의자를 던져보자 자 의자 자 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표본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돼요? 저 잘할 자신 있는데? 저 하나만 줘보세요 힌트 피를 뽑으라고? 그러고 싶지 않대잖아요 방금 왔는데 무슨 게임인가요? 그 3d 방탈출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몰라 이러면 또 약통에 눈알이 들어있어 이건 그냥 힐팩이에요 썩은 시체에서 피를 뽑아봅시다 그래요 지금 갑니다 아 네 울트라 자주님께서 4개월 구독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자유적이네요 닉네임이 좀 썩은 시체의 피를 뽑으면? 여기 뭔가 빠뜨린게 있는게 아닐까? 그런데 치우면 뭐 있는거 아니에요? 흠 아니 썩은 시체면 여긴데? 어 주사기랑 뭔가를 합성하라고? 그래 맞아 아직 못 먹은 아이템이 있는거 같아 아직 못 먹은게 있는거지 잠시만요 긴 돈님 제가 지금 검색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어디 부분인지 몰라서 좀 이따가 다시 돈을 앞틀 금액이 없어 일단 저 시체는 아니고 밖에 있는 시체인가? 흠 야 열어 열어 아 열라고 개새끼야 아니 그냥 열어 아 여시라고요 아니 열어 어 열라니까 이 개새끼야 야 아니 열어 아니 문을 열어라고 개새끼야 문을 열어 아니 알어 안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대머리는 선크림 바를때 머리까지 바르나요? 뭘까? 뭔가 이상한데서 막혔다 감도 안잡히는데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이제는 말이야 긴트같은 건 없었어 어 요즘 것들은 말이야 스스로 노력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짜잔 고근이란 없더군요 의무실에 뭔가를 주워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지금 깨러갑니다 음 음 지금 깨러갑니다 아 이제 깼어 깼어 어 이제 힌트 안줘도 돼 깼어 이거 이제 힌트 주지 마세요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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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힌트 주지 마세요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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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병? 화응약품이라고? 이게 눈인가? 아니면 이 비스켓 솜누스병을 손이랑 합쳐가지고 주사기로 해가지고 그럼 이 주사기를 어따 써야되는걸까? 내가 맞는건 아닌거 같은데? 내가 맞는건가? 뭐야 나 왜이래 야 나 상태가 좋지 어? 문 열렸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진짜 생각했을때 그것은 크리틴치 좋았어 이제 비스켓 솔누스 외치면 됩니다 그 부분 발음 조심하세요 오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어? 머리 머리를 먹었어요 냉동장치? 이게 눈알이겠지 이게 눈알이겠지 이제 가서 열기만 하면 돼 아휴 아휴 아주그냥 구러울때마다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휴 너벤님 감사합니다 어디였지? 삭제해라 4번이면 이렇게 가면 돼 4번이면 5번이나 1개 2개 5번이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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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4개 4개 Weekend You sure you know where we are going? Didn't we pass the door just back there? You see? You silly villi It was here all along Would you like Uncle Clarence to take their steering wheel for a while? You should see your face 아 네 훈스 테스트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잠금장치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상한 잠금장치 여긴 내가 들어온데 같은데 볼륨이 커서 좀 스킵을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님 천원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쓸게요 올라가는건가 올라가서 위쪽으로 아 못올라가네 여긴가 회쩍 네크로노미콘의 사본 어 네크로노미콘? 저주 받은 책 아니야? 이상한 잠금장치 숨겨져있는 뭔가가 있을텐데 뭐야 읽을수없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있다고? 뭐라고 쓰이는지 알고싶냐고? 어 뭐라고 쓰여있지? 바람새는게 느껴지지 않냐고? 무슨말이야? 구멍을 보라는 얘긴가? 사라져라 해보기 소개만 죽지 않는다 그 장에 저 이거는 특수효과가 너무 많이 들어간거 같은데 읽어보라고? 뭐를? 방금전에 노트를 읽으라는 얘긴가? 이건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쪽지는 어디갔지? 아 그리고 제가 누차드리는 말씀인데 음성 녹음은 볼륨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 편집프로그램으로 노멀라이저같은걸로 좀 줄여주세요 이거 소리를 줄여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셔야지 제가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 아 왜냐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투입쪽에서 TTS 볼륨을 지금 100%로 해도 이게 사운드 제어가 안되요 저게 그래가지고 어쩔수 없이 제가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거고 자 그래서 TTS 볼륨을 200%로 올릴수 있게 해달라고 좀 문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뭔가 바쁜거 있으시다 그러더라고 아 네 i53570님 2개워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좀만 더 줄여주세요 아 네 이정 이정도면 될까 은님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바람새는 데가 어디라고 뭔가 위에 있는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건가 틈새? 어 뭐야 이거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거 어 어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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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누구야 아버지 아니야? 어 어 아버지구나 몰라요 저도 왜 존신하지? ㅋㅋㅋㅋ 아 내 강대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아버지여 야 지금은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아 네 지금은요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구나 아기 죽이니까 빨리 신성별기를 가져오자 감염된 인간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감염된 모든 생명체들은 보다 단순한 의사소통으로 때때로 감염들은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정신을 감을 시킬 수 있다 텔레파시 같은 건가 그래서 죽은건지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만들고 나가는 법은 안 만든거야 감염자들은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오 무리에서 떨어지면 감염체들은 지능을 상실한다 그치 집단지성 또는 중앙지성의 존재를 시사한다 그 집단지성 역시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 군체의식 같은거지 그 오버마인드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오늘 투룬 게이트 정신과 교감했다 내가 옳았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지적인 존재였다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뭔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인가보네 네 그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볼륨은 괜찮은데 ? 배터리 많다 열 세 개나 있네 신발 신발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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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가능? 하지만 저는 아까보다 소리 5를 올리겠습니다 뭐어왕 기모띠 안돼 이제 열리겠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감염에 대한 답을 얻어 군체와 교감하는 일 근데 군체와 교감하려면 감염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미 감염된 것 같긴 하죠 이미 주인공도 감염이 된 것 같아요